오늘 되게 멀끔한데? 오! 날씨 너무 좋다 왜 좋지? 여보세요? 어 짜잔 민수 일어났어? 어 일어났어 지금 가고 있거든? 왜 속사? 한 10분? 15분 정도 후에 도착할 것 같아 민수 신났어요? 네 아빠랑 추억 많이 만들 거야? 응 좀 있으면 보자 아빠 꼭 도착해 이따 봐 민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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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 봐 어 어 내려와 응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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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선물 있어요 민수 안녕 선물가 뭐야? 내가 그림 아빠 사랑해요 생신 축하해요 I love you 며칠 있다가 아빠 생일이거든? 아빠 생신? 어 아빠 생신 생 신 추 추 어떻게 써요? 추 추에다가 기억 추는 이렇게 치 치 치 그렇지 대충 그러면 안 되지 정성을 담아 정성을 늦는데 이렇게 정성을 담고 있어 아빠가 좋아 그 찌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사랑해요 아 아 어 아빠 응 행복해요? 응 아빠 행복해 와 민수를 볼 수 있어서 행복해 이것도 받아서 행복해요? 응 너무 행복해 아빠 생신 생신인 거 어떻게 알았어? 엄마 엄마가 좀 있으면 생신이라고 해가지고 정말? 네 고마워 눈 좀 봐 행복해가지고 응 기뻐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좋아 좋아? 네 사랑해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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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다 드디어 어디다 짜잔 와우 진짜 멋지다 와우 재밌을 것 같은데 우와 예 아우 귀여워 와우 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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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좋네 기분 좋아? 기분 좋대 안 추워 민수야? 안 추워요 저쪽으로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우와 민수 여기 재밌는 게 많다 오 재밌는 거 하러 가자 재밌는 거 하러 가자 렛츠고 그리고 가운데서 꼭 균형을 맞춘다 오 좋게 담으라고 와우 옐라이 어떡해 오 사진을 사진 찍어줄까? 민수와 사진 찍어줄까? 사진 찍어줄까? 이 사진 찍어줄까? 우수야 아빠랑 사진 찍자 우수야 아빠랑 사진 찍자 하하하 깜단다 갑시다! 중국이구만! 중국이구만! 아 그럼 난 좀비! 아빠 안아줄까? 아빠 안고? 엄마 보자! 치즈! 2년만에 같은 사진 안에 담기는 거네요 지금 오 마이 갓! 우리 가족이 이겨냈다! 진짜 이거 엄마하고 탔던 건데 이거 누구랑 타고 싶어? 아빠 당첨! 아빠 당첨? 미스! 김밥! 전 진짜 잘했어 아빠가 안아줄까? 오수다! 와우 굉장히 멋져 힘이 간 것 같아 하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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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있으니까 아기 같은 모습이 나온다 진짜 아기 같아 오 양쪽 손톱 꼭 잡고 있는 거 봐 진짜 고자다 엄마 맑은 뽀 엄마 맑은 뽀 엄마 아빠 내 손 완전 꼭 잡아주세요 셋이 다 같이 민수는 저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 자 가자 오늘 자고 가나? 헤어지는 건 아니겠지? 민수 쉬고 있어? 알았지? 내일 가면 안 돼? 응? 내일 가면 안 돼? 아 오늘 가야 되는가 보구나 아빠 또 올게 약속할게 약속 또 올게 약속 인수야 아빠 아빠 일하러 가시는 거야 아빠 일하러 가시는 거야 왜 아빠 미국 가는 줄 알고? 아빠 미국 안 가 지금 아니야 민수야 오늘 여기 한국에서 일하고 또 만날 거야 혹시 일하고 금방 올 거야? 응 여기에 다시 응 그럼 민수 다음에 또 만나실 거야 응 다음날 말고 오늘? 응 오늘은 아빠 일하러 가잖아 응 아빠 일하고 민수 온수 알았지? 그래도 민수랑 통화할 수 있어 안아줄 거야 응 다음에 또 만나 아빠 사랑해 알겠지? 응 응 응 응 아빠가 데리고 올라가줄게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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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응 응 응 응 응 아멘